2024년 새해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은 안보 전선에 이상이 없는지를 관심 갖는 전방시찰이나 해상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철통같은 안보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만큼 남북이 대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과되고 있는 부분은 지상의 간첩 소탕과 지하의 장거리 남침용 땅굴입니다. 국방부는 얼마나 한심한지 과거 고위급 장군이 방송에 나와서 장거리 땅굴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발언을 하였고 함께 나왔던 안보 관계자들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왜 장거리 땅굴이 불가능한지를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거리 땅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안보라인의 고위급들은 이들만이 아닌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전직 국정원장 남재준 장군이 그러하고 전직 기무사 허평안 장군이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누구보다 땅굴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확인하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평양에서부터 부산까지 지하에 1km 뚫은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지하에 뚫은 땅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땅굴을 찾는 국방보사나 땅굴탐지과의 현장 책임자는 북한은 1970년 이후로는 남침을 위한 땅굴은 파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2014년 남양주 땅굴 시추현장에서 민간 탐사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안보 책임자들이 땅굴을 찾는다고 1990년 제4 땅굴 발굴 이래 33년 동안 탐지활동을 해왔지만 추가로 단 한 개의 땅굴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민간 탐사대로 오래전부터 관여해왔던 남대위 단장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안 찾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안보라인의 고위급 군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그들을 비웃듯이 남한 깊숙이까지 내려와 각종 땅굴 작업 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이 오래된 현실입니다. 그 날이 현재 듣고 계시는 땅굴 작업 소리만 해도 저희 남침 땅굴 탐사대가 2017년 인천 계약역 맞은편에서 탐사하여 감지된 장소에 지하 25미터 정도 시추하여 녹음기를 놓고 녹음되어 나온 소리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고 공개하여 온 것인데 이를 땅굴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위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제보들만 해도 북한의 땅굴 작업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중 2023년에 말 전북 고창에서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지하에서 북한군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휴전샌에서 직선거리로 약 280km에 이르는 고창에서 깊이가 얼마나 낮길래 지하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던 것인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차 소리가 먼저 기계 소리가 났었어요. 아 그렇군요. 다다다다다다다 그 땅 파는 기계 있잖아요. 네네. 그 소리 나고 그래서 깼는데 딱 사람 소리도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화하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대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 아 여기 물이 아마 물이 아마 터지지 않았나 제가 그때 상황이 저희 집 물이 많은 쪽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화 소리까지 들렸는데 그 한 사람은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운송운송 소리가 났었어요. 음흠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대화하는 소리가 듣기가 참 어렵거든요. 실상이 이럴 진데 국방부 고위층은 민간에서 제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파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제보가 와도 국방부가 조사해서 인정이 되어야만 팔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보를 다 파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도 되어야 하겠지만 그 인정이라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사실적인 증거들까지 다 묵살해버리는 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증거들을 제보에도 국방부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로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땅구림을 확인해볼 기회조차 차단이 되어왔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입니다. 민간탐사대가 탐사하여 올린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왜 탐사대는 탐사대는 땅굴이라고 하면서 뻥 뚫린 땅굴은 안 보여주느냐고 핀잔 내지는 사기라는 비아냥초의 글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왜 민간탐사대가 뻥 뚫린 땅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지 고위급 군장성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왜 못 파느냐 36m에 우리가 땅굴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파게 될 경우 사진을 좀 비춰주세요. 사진 이겁니까? 이게 판 겁니까? 설계한 겁니까? 설계한 겁니다. 36m 하면 지상으로 높이로 12층 빌딩에 해당됩니다. 36m가요? 36m 하면 별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고 우물 36m를 우리가 시축위로 파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절계로 팔려면 36m를 거꾸로 12층짜리를 땅으로 밑으로 파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굴착장비를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바로 못 들어가요. 저 멀리서부터 들어가는데 한 200m 밖에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경사로에서? 경사로를 왜냐하면 도자 들어가고 포크레인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일대에 한 6천평 정도를 전부 훼손시켜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집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다 파헤쳐야 돼요. 저 일대에 파헤쳐 놓으면 물이 다 빠지고 오염되고 그다음에 농작물의 피해 집 이사 가서 집도 버려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지와 절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데 민간탐사대가 무슨 수로 뻥 뚫린 땅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까? 다만 저희 민간탐사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땅굴을 탐사하여 필요하면 시추업자를 써서 시출을 하고 과연 땅굴의 증거여부를 할 수 있는 녹음을 하여 알리는 그 수준까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인 것입니다. 한동안은 안티들의 댓글 상에서 듣기 싫은 후원금 사기니 뭐니 후원금으로 살아간다느니 하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가 듣기 싫어 후원해달라는 소리와 안내도 하지 않아 왔지만 최근에서야 다시 후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원이 없으면 사비로 여러 곳을 다니며 탐사활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탐사대원들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의 후원이 조금 들어오면 탐사활동을 조금 다닐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모아지면 하루 몇백만원 드는 시출을 하여 땅굴 소리들을 담아 알릴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이 모아지게 되면 여러군데 시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간탐사대가 뻥 뚫린 땅굴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후원을 해주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땅굴 절개는 어차피 정부가 나서서 민, 관, 군이 협력하여 찾아내고 막아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재정상태 고갈과 코로나로 활동을 거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의 하마수 땅굴이 무려 500km나 굴착되어 있고 많은 땅굴들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국가 차원에서 땅굴 파괴에 나서고 있는 하마수의 땅굴 굴착에 북한이 도와주어 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수년 전부터 땅굴의 존재를 탐사하고 알려왔던 민간탐사대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어 또다시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후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탐사활동에도 도움이 필요하기 위해 후원 안내를 드리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십시일반 도움을 주신다면 재정상황에 따라 알리는 활동을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의 총선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좌파 세력들은 필사적으로 다수석을 차지하여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고수해야 하는 요건은 사전선거를 고수해야 하고 전자개표기 사용 그리고 핵심적인 게 투표용지에 찍는 관리관 도장을 개인이 사용하는 도장이 아닌 인쇄로 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지 파일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갈아치우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좌파들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인데 국힘당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주었다고 하는 청천병력 같은 적대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대사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는 부정선거를 꾀하여 공산화를 획책하고 있고 땅 속에서는 은밀히 장거리 땅굴을 파 우리들 발밑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실상이고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남한과 미국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지만 남한을 충분히 파괴시키고 교란할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한을 충분히 파괴시키고 교란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땅굴이라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